빨리 떠나자 와 죽인다 진짜 여름에 산악관 와야 돼 오빠 지금 저 여자 봤지? 아니 아니 지금 봤잖아 아니 진짜 안 봤다니까? 아니 봤잖아 누구? 저 여자? 그래 안 해 봤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네가 저 여자 봤지 하니까 내가 쳐다본 거잖아 근데 왜 말하자마자 저 여자 쳐다봤어? 아니 주변에 쳐다보니까 저 사람이 바로 있잖아 아니 근데 그러면서 지금 또 저 여자 쳐다봤잖아 아니 말을 했으니까 내가 쳐다본 거 아냐 자 안 볼게 자 자 나 지금 안 보고 있제? 난 뒤에 눈이 없어 나는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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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들 있어 왜? 초코풀 놔두고 있어 아니 근데 오빠 올 때도 지나가는 여자들 다 쳐다봤잖아 안 봤어 내가 말은 안 했는데 오빠 오는 길에 여자들 쳐다보는 거 내가 다 봤거든? 자 봐봐 내가 저 앞에 있는 횟집을 봤을 수도 있고 저기 있는 구름을 봤을 수도 있고 저기 있는 바닷가를 봤을 수도 있고 저기 있는 바닷가를 봤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시야에 어? 여기에 남자가 있으면 남자를 봤을 거고 여자가 있었으면 여자를 봤을 거고 내 눈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게 앞에 있는 거라고 내가 그걸 본 게 아니라 그 여자가 내 눈 앞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본 거라고 그냥 이렇게 흥분해? 마치 진짜 본 사람처럼? 아니 말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억울하잖아 내가 반개 낀 사람이 속낸다고 아니 반개 안 꼈고 내가 무슨 내가 뭐 여자를 못 봐서 환장한 사람도 아니고 오빠 지금 되게 환장한 사람 같아 아니 그니까 안 봤다니까 아니 그냥 봤으면 봤다고 얘기하면 되잖아 알겠어 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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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봤다고 치자 어? 그래 봤으면 왜? 봤다 봤으면 왜? 봤다고 치고 왜? 아니 아니 봤다고 치는 게 아니고 봤잖아 안 봤다니까 아니 아니 내가 진짜 보는 걸 봤다니까? 아니 봤으면 봤다고 얘기하면 되지 왜 자꾸 안 봤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 봤다 봤다 왜? 그게 왜? 근데 왜 아까는 안 봤다고 거짓말했어? 화낼 거잖아 뭐라 할까잖아 여자 봤다고 아니 오빠 나는 진짜 뭐라 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냥 오빠가 거짓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지 아니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거지 아까 내가 처음에 내가 봤다고 그때 얘기했으면 봤다고 뭐라 했을 거잖아 아니야 아니 왜 거짓말을 하냐니까 지금 아니 저번에도 그랬잖아 저번에 내가 겨울에 홍대에서 지나가는 여자 쳐다봤는데 저 여자 봤냐고 물어봐서 내가 봤다고 하니까 왜 봤냐고 뭐라 했잖아 아니 왜 지금 옛날 얘기를 꺼내? 지금 저번이랑 지금이랑 뭐 상황이 같아? 같네 상황이 뭐가 같아? 똑같잖아 지금 뭐 데자뷰인가? 아니 저번에는 여자가 옷을 꽁꽁 싸매고 있었고 지금은 여자가 비키니를 입고 있잖아 그럼 그때는 왜 화냈는데? 꽁꽁 싸매고 있었는데 왜 화를 냈는데? 아니 그러면 그때는 꽁꽁 싸매고 있는 여자를 왜 쳐다봤는데? 말이 안 통하네 아니 나도 안 통해 지금 질문하는게 아니라 그냥 나랑 이렇게 노는거지 이거 티키타카 지나가는 사람 뭐 붙잡고 함 물어봐라 이게 말이 되는데 아니지 지금 아니 그러면서 또 쳐다봤네 아 나 진짜 미치백했네 자 덥다 여보 내가 수영이나 하자 내가 잘못했다 내가 어 봤다 치고 내가 잘못했다 그래 아니 봤다 치고가 아니고 본거라니까? 그래 그래 봤다 내가 음 잘못했다 안 볼게 음 자 됐지? 아까 저기 물에 먹고 싶다고 그랬지? 가자 밥 먹으러 가자 방금 저남자 봤지? 응 오빠 어? 저 여자 주다 봤지? 겨우 젤리 그렇다 화장실 그 장면을 장멍에 날아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